아이씨 여기서 바꿀 수 있을거야 아마 원래 있는거에요 아 한발? 아이씨 아니 한발이 뭡니까 아 안돼요 한발이라뇨 이건 아니지 더주세요 더 아 조임샘 됐고 어 방탄복? 아 방탄복이 아니 일단 무기 두개부터 빨리 해야겠어요 그것부터 빨리 찍는게 제일 급선무야 스킬 모아가지고 지금 몇개 모았지 여덟개였지 다른 스킬보다 무기를 두개 들어야 돼 그리고 화살 갯수 늘어나는거 그거 하나 하고 어 여기 있다 이거 갖고 가는건가봐 그 딸내미 임신한 사람 두있네 도와주는게 지금 스킬이 몇개지? 다섯개니까 다섯개니까 세개만 더 해가지고 이거 깨주면은 한 세개 주지 않을까? 비행기는 어떻게 조정하는거지? 비행기 아직 조정안해봤는데 다섯개 가속 감속 폭탄 투하 모드 기관총 다섯개 다섯개 오우 폭탄 봤어 방금? 폭탄 투하 모드 보이면 떨군다 이거 한 바퀴 돌 수도 있나? 한 바퀴 돌 수도 있네요 이게 최고속력이야 이게 지금이 최고속력 속도가 얼만지 보여주면 좋을텐데 속도가 얼만지 안보이는데 폭탄이랑 총알은 무한인것 같아요 폭탄은 안차네? 폭탄은 4발인것 같은데 속도가 해석하는 동물은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이거 맞지 못할거야 혹시 너가 아무것 같은 몬스터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버리지 않으니 피할 것 같다 나 방금 죽였나? 동물들 한 5발 있길래 던졌는데 태어나는 는 가족은 내 집으로 저세히 위치해 맞게 움직이지 않나? 집은 언제 갑니까? 집 언제 가요? 아니 무슨 관광 왔어? 한바퀴 돌거든 바쁘겠다 이루게이션 레저버와 같은 곳은 그리고 불가능한 곳 뭘 이렇게 파괴하라는 게 많아 아 뭐야 정확히 퐁 천원으로 탄약 충전 있어 와 진짜 천원으로 천원 내면 찬 싫어요 삼천원 어떻게 모았는데 이씨 두 시간동안 모았구만 이씨 찾으니 그리고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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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륙이 제일 어렵대 아잇 cried ah oh 꺄 cos 와 베이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역시band zel größ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близ기위가 생각하 Democrats 글쎄lig 가 Alg좀 곡 쏘리 ו 저 스킬 포인트 3개 안주면 죽어 아주 이거 물에도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맞죠? 이거 밑에가 이거 물에도 착륙하는 건데 비행기도 막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내가 망가뜨렸는데 그 밭에 걸친 유산인데 내가 옆에 긁어먹었어 믿어? 김! 끝! 그래! 나이 왔어! 난 예상에 한 번 들어가 아무튼 아버지 내 아빠랑 2년에 돌아갠던 전쟁이 있었어 존경과 존경이었어 내가 몇 년을 연결했을 했었죠 오오 노우 탈출해 넣고 터진다 유산 오호 키스 났어 갑자기 파뜬화야 해경 나왔어 우라하게 전투적이시네 나 활 한발 있는데? 총도 없고 도대체 난 뭘 싸우라는 얘기야 나보고 뭘 하라는 얘기야 보상받고 저그 아 진짜 치겠네 뭐 탄약이라도 총 없나 어디? 화살 한발 때니까 권총으로 싸워야되 지금 도대체 코로나 해경 어디냐, 이 자식들 이노인 어휴, 얘네들 총 다 갖고 다녀 아휴, 총이다 아휴, 진짜 네, 네, 네 개, 네 개, 네 개 아, 근데 이거 빨갛게 보이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아, 다 보이니까 이거 현실감이 좀 떨어져 그냥 보면 자동으로 찍히니까 안 보여야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? 하살좀 쪼라, 이것들아 하살좀 쪼라 이것들아 이거 강아지 능력이라고요? 그래? 아닌데? 강아지 없었을때도 다 표시됐는데? 다 표시됐었어 어? 낙하산? 잠깐만 나 방금 겁나 웃긴거 봄 낙하산 표지 낙하산 표지 낙하산 표지 낙하산 표지 낙하산 표지 와아 아아 괜히 개또랐다 이C 이거다 죽어야돼 소총 들걸 게임이 너무 쉬워 보여서 오 어? 야아 와아 레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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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슨 짱좋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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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2총 버리면 안되 스나잇네 스나잇네 스나잇더 스나잇더 짱좋음 어? 맨날이야 어이씨 피 수올 놈들 클리어 내 댕댕이는 또 죽었어 와 차 튀는거 봐 탐치는거 봐 아 안죽었네 댕댕이 안죽음 탐치는거 봐 아 댕댕이 박시네 잘했어 아 나 댕댕이 구해야돼 네 댕댕이 아이씨 아이씨 미안하다 미안하다 와우 잘했어 구할수있어 구할수있어 일어나 일어나 아 아 강아지능력 맞는거같은데 아 미안해 강아지 내가 또 죽였어 아이씨 아 저거 터트려가지고 아 미안하다 야 야 아 아 미안하네 아 미안해 나 그냥 떠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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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우리 집이야 김 뭔 이해하지 않아 무슨 이해하지 않아 근데 우리 집을 훌륭한다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그 누구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? 아흠... 죽음... 닉, 이곳은 이곳을 만들었구나. 정말 그 뒷부분을 보내고 싶어? 그리고 우리의 아들에게 사업을 전달한 시간은? 아, 우리의 아들에게 사업을 전달한 시간은? 그런데, 이 전달의 전달을 보냈어요. 그는 여자들이요. 아, 그거는 안전한 흰색과 빨간 TV 스크린이예요. 너 그런 것들은 안정적이네. 넥. 사랑해. 네머리스트라고 비슷한데 저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나의 가족들은 잘 지내줘다 야! 듣고, 너는 어떤 의미 필요하다면 너는 내 말 좀 줘 네? 너와 나? 우리 우리의 눈을 보자 넥, 모두 죽었고 그는 꼭 조심해 제발 스킬 포인트 3개 줘야 된다 내 차례, 파트너! 몇 개 주지? 안 주나? 스킬 포인트? 닉나의 용병 추가 어이 나르시집님 감사합니다 얘는 무슨 용병이지? 폭탄 투하해주고 기총 소사해주고 하늘에서 따라다니면 엄청 센 거 아니에요? 강아지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? 해수기 종종 적을 공략하는 무기를 물어옵니다 공중에서 공중지원이면 아 한 개 모질러 한 개 빨리 찍어야 된대 이거 한 개 이걸 내가 찍지 말았어야 됐어 근접촌 이것 때문에 지금 피 보고 있네 부모가 부상을 당하면 더 빠르게 해보갑니다 아 저거 한 개 괜히 찍어가지고 아 저거 한 개 괜히 찍어가지고 아 저거 한 개 괜히 찍어가지고 아 근데 총 좋아 이거 다니까 총 되게 좋네요 이거 없을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 다니까 2배율이야 2배율 뭐 먹을 게 있을 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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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쇠 아이씨 여기 열쇠는 또 어딨는 거야 3,000냥 아니 이거 총은 같은 총인데 2배율만 달린 거에요 2배율만 달린 거에요 근데 활이 훨씬 좋아 빨리 이거 스킬 하나 찍어야 돼 창고에 금고가 있었다고요? 아니 어차피 포기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기를 깨면은 비행기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행기는 사용이 안되나봐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려야 돼가지고 아 저 비행기 쓸 수 있네 비행기 쓴 비행기 타러 어디 갈까? 비행기 타러 어디 갈까? 어디케 하러 갈까? 하느님의 어린양 교육 구하러 갈까? 아니면 요거 무장수상 그래 보상이 저거 포인트도 주고 그러니까 근데 좀 많이 부셔야되네 지길 이거 메인키하고 관련된 건데 있지 아 부미션이구나 이게 스토리 미션이고 요건 부미션 공습으로 다 없애버리겠어 어 이거 스토리 미션인데? 잠깐만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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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싶소 큰일났습니다 여자미 무조건 메인키 해야돼 지금 아니 뭐 이거 해도 주지 않을까요? 똑같이 똑같이 줄거 같은데 비행기 비행기가 빠르지도 않아 이거 심지어 Name 하지 san 드러쉬 우와 우와 지지캐스터 엄청 잘 써 여덟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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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나 안죽었는데 뭐야 이거 어 갑자기 왜 진행이야 강제 진행인가 갑자기 꽁꽁무끄래 저자물이 조한씨 조한씨 세례해주네 이든 조한씨 아니요 이는 안 닿지 두번째 파도 쒸 끼리 가지가지 한다 이새끼들 진짜 뒷구녕 오늘 통장 맺겨요 이새끼야 똑바로 얘기해 응? 내가 다 조사해갖고 세금 다 맺일거여 다 헤쳐먹고 하나만 다 자아버지 남은 없지 않다 뺐지 않다 뺐지 않다 뺐지 않다 마이사당 고요 하기 뺐지 않다 뺐지 않다 뺐지 않다 죽여야 뺐지 않다 야 이걸 믿는단 말이야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데 이 아픔를 반대시 이 아픔을 하고 모든 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려한 것인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것인지 이 아픔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봅시다 고애 싫은데, 아휴 고애하면 안 돼 왜? 아휴 가푼 싸되, 고애하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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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휴 아휴 데드, 데드프린줄 호호호호 오이 레지스탄스는 누구야? 아아 목사님 성경책에 총 있어 와 터프하신 목사님 해외 이리 쩔 무숩 쩔 해외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